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당뇨의 당분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되구요. 또 당뇨는 주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장 누수 때문에도 당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 누수를 일으키는 물질이 범인이 주로 글루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을 눈으로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일본에서 어렵게 구한 글루텐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그 글루텐을 보여드릴 것이고 이 글루텐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장 누수를 시키는지 그 장 누수가 되어져서 혈액 속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모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누수가 걱정이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을 잘 좀 읽어주시고요. 이건 저의 이력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글루텐이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또는 이 글루텐이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은 밀가루 음식에 해당이 되는데요. 밀가루 이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분자가 서로 다시 가교결합이라고 하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큰 고분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진 단백질은 소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효소에 의해서도 소화효소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단백질 분자 구조적 특징 때문에 장을 망가뜨린다.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장이 이렇게 육모가 계속 서로 조민하게 밀착되어져 있는데 그게 버러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밀가루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냥 다 당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밀가루. 그런데 왜 이게 쌀이나 고구마나 이런 것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밀가루는 일단 곱게 갈아놨다라는 게 다르고요. 갈려져 있는 것을 반죽이라는 것을 합니다. 물에도 물을 집어넣어서 서로 반죽을 시키면 더 부드러운 분자가 되어지고 덜 더 깨지기 쉬운, 분해되어지기 쉬운 밀가루는 성분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고 게가 분해가 되어지면, 밀가루가 분해가 되어지면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잘 분해가 되어지면 누구보다? 고구마보다, 감자보다, 쌀보다 밀가루가 훨씬 더 잘 분해가 되어진다. 분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죽이 되어진 것을 다시 삶는다. 라는 겁니다. 삶는다. 그러니까 전분이 당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빨리 분해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 라는 게 이 쌀밥하고의 차이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당 농도를 잘 높인다. 거기다가 여기에 글루테인이라고 하는 분자가 들어있어서 얘가 또 문제를 일으킨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초고당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밀가루 음식 또는 당분 음식에 중독이 되어지게 되면요. 호카인이 우리 뇌세포에 달라붙을 때 나타내는 그 쾌감처럼 밀가루 속에도 그런 분자가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코카인을 흡입한 것처럼 당 밀가루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분자가 결합을 해서 코카인이 주는 자극처럼 그런 중독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당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못 말립니다. 엄청나게 먹고요. 설탕을 아예 그냥 덜어 부어서 먹고요. 그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고 심각한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분 밀가루를 먹어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밀가루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칼국수를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의 꼭 먹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글루텐이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루텐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 눈으로 한번 봐보자. 오늘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장수를 일으키는지 한번 봐보자 라는 게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빵이 있는데 이 빵을 한번 보시면 빵의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숭 나있죠. 여기 보이시는 구멍. 이 구멍은 왜 생겼느냐 하면 이스트라고 하는 생물, 미생물이죠. 그 미생물이 효모죠. 이게 젖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미생물이 대사를 일으키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이산화탄소가 글루텐 분자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저 속에 이산화탄소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렇죠. 들어있는 그 공기 구멍이 저 구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빵에 저런 현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글루텐이라는 분자가 안에 비닐처럼 꽉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이 우리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걸 눈으로 한번 보자. 라는 건데요. 자 이 글루텐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고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거를 한번 봐보자. 라는 건데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밀가루 50g 물 35g을 집어넣고 반죽을 합니다. 이렇게 저어서 반죽을 하는데요. 저렇게 반죽을 하는 동안에 글루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글리아딘하고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가 이 속에 들어있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분자들이 반죽을 하는 동안 서로 가교 결합을 해가지고 단백질이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어져서 끈적끈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밀가루를 저렇게 물에다가 씻어냅니다. 계속 밀가루를 물에다가 계속 녹여낸다 씻어낸다. 저렇게 되면 남는 게 뭐냐면 끈적끈적거리는 글루텐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요게 글루텐입니다. 밀가루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 50g 넣은 게요. 글루텐이 저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가루 속에. 자 저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데 끈적끈적거리고 저렇게 땡겨도 고무줄, 껌처럼 저렇게 만들어지는 저게 바로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분자를 한번 보자 라는 건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글루텐이라고 하는 게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쭉 보면 글리아디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이런 분자고 글루텐이는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얘 두 개가 보면은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결합을 통해서 이 까만 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거대한 고분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몸 속에서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소화, 즉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분해가 되어지지 않으니 그 속에 그대로 있다가 이 분자가 우리 장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글루텐 불내증이라든지 셀리약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자들 구조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글리아딘이 빨간 거, 글루테닌이 파란 색깔 이 두 분자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분자의 글리아딘 분자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이 분자 이거 하나만 똑 떼어내면 이게 뭐냐면 페놀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페놀 이 분자 이거 자체는 비극성이 강한 분자입니다. 비극성 즉 기름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분자가 되어져 있다. 이런 분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테닌이라고 하는 분자 여기도 보면 여기 이 분자 이거 이게 페벤젠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이게 여기가 똑 끊어지면 벤젠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는 여기가 똑 끊어진다든지 그런 현상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분자와 위에 있는 분자 두 개가 만나서 다리를 놔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거대한 고분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이런 분자들이 이런 분자들이 비극성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즉 장에 있는 육모들 간에 강한 결합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글루텐 증후군 장루수 증후군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뇨, 글루텐 때문에 장루수가 생기기도 한다. 당뇨가 생기기도 한다. 설사, 변비, 두통,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피로, 자가 면역질환, 아토피, 자폐증, 비만, 부림, 기억력, 감태 등등 굉장히 나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루텐 때문에 장루수가 생기면 장에서 어떻게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영상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드는 저 까만 지렁이 같은 게 거대한 분자들이 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혈액 속이고요. 여기가 장에 있는 육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둥근, 사슬로 되어져 있는 이 둥근, 노란색깔, 갈색깔 이게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글루텐이 들어오게 되면 이 육모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져 있다가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봐보죠. 자, 자, 오니까 장이 육모가 벌어지죠. 벌어지니까 음식 속에 들어있는 분자가 저렇게 구멍으로 들어가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까만 것들이 우리 몸 속에서는 이제 적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그 면역 반응, 이게 일종의 단백질들이었다면 면역 세포들이 이 단백질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자꾸 들어오면 자꾸 얘를 분해를 시키다가 끝내는 이 분자와 유사한 내 몸의 어디 다른 곳도 피 속에 들어있는 면역 세포, 면역 세포가 만들어낸 항체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올라간다. 심한 염증이 일어나겠죠. 장이 나빠지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 문제로 일어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해도 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질병의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결국 내 장은 튼튼한가? 라는 것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장이 고장난 이유는 내가 평소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소화는 잘 되고 있는가? 라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 글루텐 증후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글루텐 증후군이 생기면 내가 글루텐 증후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주간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만 3주 동안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장루수, 설사, 두통, 만성피로, 아토피, 비만, 자폐, 부울임, 기억력, 감태, 알레르기, 변비, 당뇨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지면 아 뭔가 글루텐하고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3주간 저렇게 끊어봐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째 되는 주에 글루텐 식품을 일주일 동안 내내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봤더니 다시 설사, 장루수, 두통,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거의 글루텐 프리 식품을 먹어야 되는 글루텐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고 얘를 개선하려 이 위에 있는 각종 질병들을 개선을 시켜보자 라는 거죠. 물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제를 같이 섭취를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우리 몸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영양물질들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져 하고 있는데 영양제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글루텐이 또 나도 모르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빼낼 수 있는 식이섬유질을 잘 챙겨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나 특히 소금을 잘 챙겨 먹어서 내가 정상적인 양의 소금을 먹고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 거기에다가 비타민이라든지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챙겨 먹고 또 산소 산소를 집어넣으려면 운동을 해주어야 산소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운동을 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굉장히 잘 마셔야 되는데 물 하나 잘 마셔도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먹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물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물을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내 몸 속의 물질들을 잘 빼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를 위해서 전자를 몸속에 넣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다. 산소공기를 호흡을 한다. 산소공기를 잘 못 구하겠거든.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라도 쓰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내 몸 속에서 내 몸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고 변도 잘 빠져나가고 소변, 땀, 눈물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몸이 점점 따뜻해지고 머리카락, 각질, 손톱 이런 걸 통해서 중금속도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고 결국 체온 유지도 잘 된다.